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다 편안한 주말 맞이할 시간 간략하게 퇴근 전에 한번 금주에 있었던 몇 가지 일과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조정실, 프로덕션 스위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이걸 쓸 간단한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방송국 하면 주조정실 보통 방송에 이런 모양들이 있죠 사실이 부조정실인데 부조정실, 주조정실은 무엇이냐면 부조정실에서는 스튜디오죠 촬영, 녹화를 해서 주조정실은 최종적으로 방송이 송출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부조정실은 그동안 많은 방송국에 다 우리나라의 케이블 TV다 이런 데는 다 부조정실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조정실은 송출대행회사 CJ파워캐스트나 여러 현대 기타 등 회사들이 여러 채널들을 방송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방에서 스튜디오 부조정실과 그 다음에 주조정실은 실시간 방송이니까 지금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튜브로 동일한 것을 다 동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조정실과 주조정실을 다 통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양한 장면, 전환, 씬을 바꾸는 거죠 이런 스위칭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JTBC, KBS, MBC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은 8시, 9시 뉴스를 빼놓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라이브 방송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거죠 철저히 준비해서 실수 없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주조정실 작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한다 이것은 아주 큰 방송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그러한 주조정실과 부조정실 일을 동시에 하면서 또 아나운서와 컨텐트를 바꾸는 여기 보이는 노트북 비디오 서버라고 그러죠 방송국에서는 비디오 서버를 하면서 노트북 스크린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서버 컨트롤까지 또 장면을 전환해야 되니까 가끔씩 뒤로 멀리 가서 스튜디오도 보이고 또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로 올라가는 소위 지미집 크랭크 카메라 움직임까지 하다 보니까 실로 복잡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방송이라고 하는 소위 PP 우리 증권방송이다 혹은 낚시방송이다 혹은 여러 방송들에서 하고 있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이 스마트 세상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화면에 이 방송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신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방송이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그 현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부조정실이 뭐고 또 거기에 기술이 어떤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엔코딩이 되고 송출이 돼서 주조정을 거쳐서 나가게 됐는가 그럼 지금 우리 스마트 방송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부조정실, 주조정실을 통해서 오네요 케이블이나 핸드폰으로 나가게 되는 IPTV 방송이 되는 것에 대한 절차 그런데 왜 이 다림은 이렇게 외롭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억 원이 아니래도 이제 정말 2, 3천만 원이면 여러분 방송국이 다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테레비로 나가는 소위 버틀렉이죠 테레비에 이것이 나가는 것에 열심히 돈을 내고 또 장비를 설치하고 아나운서를 부르고 프로덕션 디렉터가 있고 테크니컬 디렉터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이렇게 하던 방송의 과거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너무 엄청난 거죠 테레비보다 수백배 많은 모바일폰으로 전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 케이블 TV망을 통해서 보고 있는 SKIPTV나 CJIPTV만이 아니라 CJ는 아니죠 LG 뭐 이런 TV 또 케이블망이 아니라 전세계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방송을 보게 되는 세대가 됐다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 비디오를 보는 것 혹은 앞으로 끝나고 나서 또 수백 명이 보실 텐데 그렇게 보는 비디오는 이렇게 되는 현실은 2018년 지금 정말 꿈같은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비디오 방송을 왜 감히 모든 사람이 못하게 됐고 왜 지금은 할 수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분에게 여러분이 방송국을 회사방송이든 혹은 개인방송이든 혹은 학교방송이든 군방송이든 방송국을 할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첫 번째로 와닿는 것은 이 부조정실에 있는 프로덕션 스위처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프로덕션 스위처 여기에 있는 소위 이렇게 생긴 스위처들은 이것은 뭐 ME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더 큰 데는 막 6M이 8M이 이렇게 믹서 앤 이펙트라고 하는 ME 라인이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을 잠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면 저는 지금 이 스크린에 믹서 이펙트 3D 효과 커브드 스크린을 이렇게 하는 것을 3D 효과를 내는 또 모니터들께서 믹싱 스튜디오 안에 넣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유튜브에 나오는 제가 이 스크린에 유튜브에 나오는 장면에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이 그냥 여기서 제가 썼습니다 프로덕션 스위처 이렇게 유튜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가장 많이 본 채널의 것을 한번 켜보면 스위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스위처의 장면에서 이게 나오는 것을 이쪽에 있는 것을 일로 스위칭하는 거죠 이게 프리뷰 라는 것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게 방송이 나가는 것이고 준비하는 거고 그런데 이 준비하는 채널 지금 이제 여기 잘 설명하시는 분이 그 인풋들 여러 카메라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보자고 하면 그 제 장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랑 같이 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장면의 내용을 예를 들면 제가 스위칭을 한다 그러면 이 모니터에 여기에 나오는 거에 이걸 이렇게 누르면 제 방에 지금 USB 카메라로 보여서 그러는데 어쨌든 스위칭이 돼서 이 앞에 아까 보였던 화면을 보이는 거 저를 찍는 카메라 모니터들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스위칭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 스위칭을 하는 것이 이렇게 스위칭이 됐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 보이는 건 제 노트북 여기 노트북에서 오는 인풋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하나하나 버튼의 정의가 먼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버튼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하나 선택을 그린으로 선택하고 탁 하면 이것이 스위칭 되면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어디로 나가냐면 그 위에 출력 화면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 방송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조영필 북한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때 조영필 가수가 나왔다가 관중이 나왔다가 이렇게 변하는 스위칭이 되죠 그런 스위칭에 같이 합성 조영필과 관중을 믹싱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보이는 장비가 되는데 왜 그럼 그런 장비에서는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런 화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믹서 효과 이펙트가 3D 효과기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3D 효과기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작동하고 스위칭하고 움직이는 것이 부조정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조정실 안에는 여러 작동자들이 우리나라 SNTV에서 제가 찍은 건데 스튜디오 안에 있는 여러 카메라들을 보면서 멀티뷰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장면을 찍어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또 한 사람 얘기하는 카메라들이 들어오면 스위칭해서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언뜻 보면 이런 방송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고 또 PD가 서서 스위칭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자막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프로덕션 코스트 생산비용이 매우 높게 됩니다 이렇게 녹화를 한 것을 이제 정리해서 저 소위 송출대행사에 보내면 송출대행사에서는 얘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주조정실 작업을 해줍니다 MBC KBS는 직접 주조정실이 있지만 많은 케이블사들은 주조정실이 없기 때문에 송출대행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고 케이블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현재 저는 돈을 안 내고 여러분 핸드폰 또 여러분 핸드폰이 집에서 미러링을 탁 하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을 한다 하면 그걸 탁 치면 그것이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 테레비에 나와서 직접 목사님 방에서 거기까지 간다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 강의가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집에 학생에게 핸드폰에 가서 탁 치면 예를 들면 IPTV라고 하는 SK 서비스나 LG 서비스를 가지고 집에서 보는 테레비에 HD 화질로 뭐 UHD도 다 가능하죠 화질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원하는 사람들 가정으로 가게 된다고 봤으면 이 방송 문화는 지금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SCN TV다 혹은 와우 TV다 한국 경제 TV에서 프로덕션 팀들이 아까 얘기한 프로덕션 스위처들을 여기 다 있는 스위처 오디오 믹서를 써서 이 스위처를 작동시켜서 녹화해서 그것도 장면이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단순한 장면들을 만드는데 전문 스위처 엔지니어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런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 지금 이분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데서 이런 장치들을 작동하는 이렇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못하는 장비들을 써서 방송을 하는 것이 녹화돼서 송출하고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고 가정에 송출이 되고 가정에 가는 것조차도 채널이 지금 뭐 100채널도 넣지 않습니까 그게 집에서 누가 그 채널을 보는지는 정말 큰 경쟁을 하는 채널들 JTBC의 손석희 아나운서가 하듯이 정말 중요한 탑픽을 가지고 해야만 그 3% 10% 뭐 그 시청률 10% 대박이죠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10%가 전국에 그 사람들 테레비가 있는 대수에서 보는 거라면 핸드폰으로 지금 테레비 숫자보다 전 세계에 지금 7.5, 75억의 그 이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폰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방송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플랫폼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와 학교의 이야기와 교육과 또 회사의 HRD 트레이닝과 이런 거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는 놀라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렇게 신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고 모든 사람이 만든 이 스마트 플랫폼 이것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시작해서 생겼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터치 기술도 디스플레이 기술도 방송 기술도 와이파이 기술도 네트워크 기술도 이렇게 이루어진 전 인류의 말하자면 합작품 같은 그런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는 우리 옆에 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우리는 다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이 되지 만들지 못하는 시대 참여 공유 개방에 2000년대 들어와서 처음 우리가 만들어진 웹 2.0 참여 공유 개방에 이 지구촌의 플랫폼을 아직도 우리는 이런 방송의 버틀렉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전문가들의 지식 또 그것에 송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송출 과정을 거쳐서 엔코딩을 하고 또 그 파일을 보내고 송출 대행을 하고 주조정시를 통해서 집에 IPTV로 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 채널을 선택하는 순간에 보고 있는 과거의 2000년 이전의 문화에서 지금 2000년 네트워크 인터넷 또 고속통신망 스마트 시대로 오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이 어마어마한 소위 라이브 방송이 홈에서 결과까지 여러분 핸드폰까지 그것도 한국에서 케이블 사업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다른 채널이 아닌 그것이 천세계 어디든지 방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뷰티풀 월드를 우리가 스마트 월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이 방송 기술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사무실과 여러분의 미딩룸 회의실과 여러분의 컨퍼런스 룸에서 또 스쿨에서 처치에서 에브리바디 워칭 할 수 있는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이런 서브 컨트롤 룸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거쳐서 엔코딩을 해서 화일을 가는 그 동건적인 방식의 시대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소위 다리매 아이스튜디오 라는 기술은 스위처 믹서 효과기 이런 스위처죠 여기에 지금 실제 우리 SNTV에서 했던 건데 여기에서 쓰고 있는 스위처 믹서 플러스 버추얼 스튜디오 플러스 지금 이 스마트 시대 스마트 커넥션 소위 우리가 카카오로 연결해서 보고 또 뭐 스카이프로 보고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렉트리 연결이 돼서 여기서 합성돼서 TV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디오가 바로 여러분 폰으로 지금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 믿기 어려운 현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여러분에게 무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2018년에 지구촌의 역사는 이제 5G 시대로 올라가서 4G에서 5G 10Gbps 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UHD 8K 이상도 가능한 것이 지금 우리 플랫폼으로 이미 백본에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남의 일처럼 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은 모두가 다 이렇게 방송 문화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스위처 믹서에서 발생하는 여기에 있는 과거 시대에 우리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복잡한 스위처 믹서 프로덕션 고가의 장비 고가의 전문가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엔코더 그 송출하는 송출대행 위성방송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제 방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방에 이런 이런 곳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남루해 보입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있는 곳에 이런 식의 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스튜디오를 이렇게 꾸미는 새로운 기술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이스튜디오의 레볼루션 어 우리가 큰 방송국에서만 해야 됐고 여러 기술자들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방송 문화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데스크탑으로 여러분 공간으로 이것을 바꾸느냐가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만든 이 장치 기술을 보면 이제는 학교 안에 스튜디오도 방송실도 다 가면 방송실이라고 있는 학교의 방송실은 불행히도 방송 팀이 학교에 있는 방송연구회 팀이 오거나 아니면 방송 전문가들이 교회에도 프로페셔널 브로드캐스팅 엔지니어들이 거기에 와서 작동을 해야 된다 그 큰 교회의 방송실에도 전문가들이 와야 카메라로 움직이는 사람이 와야 이들이 전부 전부 모여서 함께 공동의 어려운 작업을 해야 방송이 송출되는 거로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공지능도 자동으로 또 자동 PD 기능으로 또 보출 트랙리스 기술 등을 종합한 다름의 기술로 이제는 거의 아나운서가 혼자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는 이 방송 제 앞에는 아무런 방송 장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포인터만 여기에 있어서 이 노트북과 포인터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 네트웍망을 통해서 무상으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피터 미스터 피터 씨는 싱가포르에서 오스트레일리아나 싱가포구에 계실 거고 여러 명의 해외 해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보고 있는데 Thanks for Peter joining for this presentation I'm talking about the iStudio Power How we make a personal broadcasting station which can be better than any other TV technologies used so far in conventional broadcasting station 아무튼 이런 기술들을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 주조정실 주조정실 주조정실의 가미크대 mbc 주조정실인데 거기에는 다리미 fs 4000인데 400이 되는데 이걸 써서 플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방송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방송의 장치가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 송충대행 송출 서버는 아주 그 전문적인 방송을 스케줄하고 타이틴하는 데가 아니면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에 지금 종합적인 아이스튜디오 방송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실제 그 온누리교회 제가 열심히 지금 가려고 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믹서를 선택해 봤습니다 혼자서 이런 그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오는 장면을 통해 더 아름다운 방송을 해서 그동안 유튜브에 나왔던 다양한 목사님 방송보다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그 교회 안에 이런 장치 하나 아이스튜디오 장비를 가져가서 현장에서 중계방송을 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긴 잘 아시다시피 cgn tv 라고 하는 정말 전문적인 방송 엔지니어들이 카메라맨도 여러 명 또 eng 카메라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여러 명 ptg 카메라가 여러 대 해서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진 방송국에서 조차 전문 인력들이 모든 서비스 예배를 다 중계하지 못해서 사실은 열시예배는 아주 멋진 방송이 나오고 그 후에 예배는 방송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한번 철회에 비해 가서 어 방송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어 실제 저희가 이렇게 장비 한 대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저희가 가지고 한 이 카메라 저렴한 카메라 입니다 ptg 카메라를 달고 이런 좋은 카메라 쓰지 않고 저희 카메라로 찬양하는 장면 스위칭이죠 장면 또 다른 카메라에서 나오는 장면 이것들을 저희 카메라로 스위칭을 하면서 어 이렇게 그 교회 채널로 나가면서 이렇게 합성 화면을 통해서 어 지하 성전에 계신 분들이 예 이런 그 성도님의 모습 찬송가의 모습 또 지휘자 목사님의 모습들 성경의 내용들을 다 합성해서 어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 물론 이것은 더 좋은 카메라를 하면 더 좋은 것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이런 방송을 해서 충분히 어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 세상에 나눌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사용된 기술은 어 그 엠스튜디오 조금 더 저렴한 아이스튜디 보다 더 단순한 건데 어 이것은 어 어 실제 그 그 자동 AI PD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보이고 저럴 때는 저렇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 내용 어 소위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능을 스위처 믹서에 에 프로덕션 디렉터나 테크니컬 디렉터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을 할까 어떤 장면이 나오길 바랄까를 읽어서 그것을 저희 아이스튜디오에서 어 스위칭하고 믹싱해서 나타나는 기술이 포함되서 어 한 명의 사람이 다 이런 다양한 멀티플 여기에도 스위칭 여기에도 스위칭 이런 장면도 다양하게 만드는 어 방식들을 통해서 어 이걸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방송 방식과 지금 아까 설명한 이 이쪽에서 지금 보이는 프로덕션 스위처 더 많은 기능들을 안 하고 아주 단순한 이 프로덕션 스위처만을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을 작동을 단순한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절대 일반인이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마트 세상에 우리가 이런 방송 기술이 아니면서도 이런 것이 아니어도 더 나은 원터치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다림에서는 이렇게 어 초보자용 방송국 여러분 방송국 하면 다 아까 같은 스위처를 쓰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명이 적어도 10명 이상이 운영을 해서 하나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아나운서인 제가 예를 들어서 발표하는 저희가 혼자서 이걸 다 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컴퓨터는 스마트폰에 있는 원터치 오퍼레이션의 소위 애플리케이션 앱스라는 것을 눌러서 보는 그 프로그래밍 환경은 원터치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지구가 달과 별이 생겨라 하면 생겼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그 과정을 복잡하더라도 원터치로 되는 과정을 저는 이 새로운 달이미 아이스토리 되게 최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방식은 이렇게 실제 스튜디오에 나오는 장면들 이런 증권 정보 이런 모든 것을 M스튜디오에서 다 M스튜디오 안에 있는 아까 제가 유튜브 이쪽을 스크린 캡쳐 하듯이 그냥 나간 겁니다 스캔컨버터 이런 걸 쓰이지 않고 나가서 만들어지고 그동안에 이 이분을 중계차가 가서 하거나 아니면 스튜디오에 와야 됐었는데 오지 않고 그냥 스카이프로 리모트 인터뷰를 통해서 풀스크린 가져오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무슨 인터뷰를 한 다음에 전화기 이렇게 하고 소리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다 연결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꼭 방송에는 중계차가 나가야 되는가 그 비싼 중계차가 현장에서 위성이나 마이크로웨이브를 쏘지 않아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다양한 사람들을 영국에 있는 분도 부산에 있는 분도 증권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주식 투자 혹은 선물 투자를 하는 방송을 라이브로 저희 방송 장치 한 대로 아까 있는 그 프로덕션 스위치 이런 것들을 다 쓰지 않고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지 않고 그런 기술이 바로 다름에 만든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로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런 그 부조정신 아까 여기 선물의 신에서 보이는 그 내용처럼 선물의 신에서 이런 스튜디오 이런 스튜디오를 만든 그 스튜디오와 그것을 저는 지금 이 버철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버철 안에서 환경에서 보이는 스튜디오를 실제 스튜디오를 만들지 않고 하게 하는 버철 기술 를 넣어가지고 하게 된 것이고 그 버철 기술 안에서 그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마이크로 스테이션은 여기가 부조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뭐 단순하냐 하지만 이것만 우리 코너라는 CMW를 달아서 넣게 되면 여기에 큰 스튜디오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콘솔이 있어서 작동이 되고 이걸 이렇게 360도를 180도를 돌리면 운영자 프리뷰하는 것이 되고 혼자 할 때는 이쪽에다 놓고 보는 걸로 해서 세상에 방송국 중에 가장 간단한 환경을 제공하게끔 한 시스템이 그리고 그 설치를 두세 시간에 여러분이 저처럼 방송을 하게 하는 것까지 개발을 해서 이렇게 저희 회사 안에 간략한 스튜디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고 밖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는 장비를 제공하면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 마이크로 스테이션 기술로 이 놀라운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바다와 같은 정보에 아주 그 방대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 엄청난 하이웨이 플랫폼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마케팅에 교육에 트레이닝에 그리고 여러분의 홍보에 변호사님의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전문적인 지식들을 다 편안히 올려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정보의 바다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때가 됐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짧게 한다는 것이 꽤 오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세상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고 개방하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